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지명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과 북한을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김영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에게 단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반체제 세력들이 주도 사실상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주도한 탄핵이다라며 민주당과 북한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당시에 김영호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질의에 쏘아보는 표정으로 얼마나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까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왜 김영호 교수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겠습니까 그 전에 김영호 교수가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오늘날의 북한의 핵문제의 본질은 무엇이다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의 커넥션 또한 문재인 주사파 정권 내에서 김정은의 핵문제와 이 고도화된 북한의 대량 미사일들의 현대화 그러니 당시에 김영호 교수는 오늘날 북한의 핵문제 중국 공산당, 러시아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만들어준 작품이다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내면서 뭐라고 강조했죠 오늘날 북한의 핵문제는 김정은 제거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이 발언을 얼마나 강력하게 했습니까 우리 탈북민들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 이유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워딩이 거의 비슷하지요 종송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탄핵당할 만큼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더불어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이후 국민의힘 여권에서는 역시 김영호 후보자답다라며 당시에 김영호 후보자가 민주당의 질의에 당당하게 소신 발언을 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탄핵당할 만큼 큰 잘못을 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반체제 세력 또한 반 대한민국 세력이라고 강하게 어필을 하며 결국 북한까지 발칵 뒤집어 엎었다라며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들은 역시 김영호 통일부 후보자라는 칭찬들이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김영호 후보자는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탄핵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은 존중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큼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우상호에게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김영호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대한민국 탄핵이고 국회 독재이며 헌법재판소의 실수라고 과거에 밝힌 것에 대해서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그 당시 나는 학자적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 중심지에 하에서 대통령 탄핵이 국회의 위에 자주 이루어지면 그 정치체계가 불안정하다는 게 우리 정치학계의 한 학설이고 그 지점을 지적한 것이다 라고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또한 과거 인터넷 매체인 펜앤마이크를 통해 현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은 체제 전복이며 촛불 집회 주도 세력은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고 그런 과정이 결국은 북한의 전복 전략에 역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학자로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민주당 위원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자 야당 위원들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질타가 이어지자 김용호 후보자는 한 번쯤 민주당 위원들을 쏘아 보듯이 훑어보더니 김 후보자는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진 않는다라며 탄핵 과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 누구라도 학자 누구라도 개인적 견해를 표현의 자유로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그걸 만약 다수가 누른다면 그건 다수의 폭정입니다 라고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이때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김용호 후보자에게 대한 소리를 지르며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김용호 위원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며 유튜브 채널 김용호 교수의 세상일기를 통해 김용호 후보자가 북한 체제는 붕괴되어야 한다 남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하고 독자 핵무장을 해야 한다 등 문제 있는 발언을 쏟아냈다라고 비난하며 공세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김용호 후보자는 또 밀리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위원을 향해 제가 말씀드린 건 북한의 핵 문제 해결 및 통일과 관련된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해달라라면서 학자로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을 항상 유념하면서 정부의 기저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본인의 소신을 끝까지 급히지 않았습니다 이어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묻자 김용호 후보자는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라며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북한 인권 상황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아울러 과거 지필에 참여한 2008년 3월 대한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의 4.3 사건이 남노당에 의한 무장 반란으로 규정된 데 대해 그건 제가 쓴 게 아니다라며 제주 4.3 사건은 북한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외통위 회의가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하자 외통위는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없이 청문회를 결국은 종료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외통위 간사는 주말에 김용호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 일정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김용호 후보자의 작심 발언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숨겨져 있었던 김용호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뭐 이제 임명을 하시겠죠 대통령께서 북한을 향한 발톱이 계속해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 열공